수확하고 있는 중입니다. 이게 올가피? 근데 순치고는 크기가 작은 거 아니에요? 네, 올해 봄이 조금 늦어서 순이 아직 조금 어려요. 아니, 일단 제가 먹방 소녀라서 수확을 하면 에너지를 채워야 되지 않겠나요? 그래서 좀 먹어볼까요? 지금 드실 건 없고요. 지금 따셔야지만 드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지금 처음 나와서 따고 있는 중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달랑 두 개 따셨구나. 오늘은 바로는 안 되겠네요. 맞아요. 오늘의 주인공 오가피 순입니다. 햇순이라 그런지 더 싱그럽게 느껴졌는데요. 오가피 순은 이맘때부터 5월까지가 제철이고요. 잎은 부드럽고 맛은 쌉싸래한 것이 특징입니다. 특히 칼슘, 마그네슘 등 영양이 풍부하다고 하네요. 아니, 이게 딸때마다 여기서 나오는 향이 너무 좋아요. 향과 같다니. 맞아요. 오가피가 향이 엄청 좋아요. 아니, 보통...